박수 여러분 지금 세븐틴의 박수 뮤직비디오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박수 뮤직비디오를 잘 보면 내용이 있어요 바로 스페셜라이즈드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의 주식회사 같은 비디오 단체로 주식회사 속에 자기가 맡은 파트가 있다고 해야되나? 하나, 둘, 셋 저는 이 총 모든 것의 대표예요 제가 슬레이트 지은 역할 제가 첫 시작을 이렇게 슬레이트로 액션 저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받는다 저는 지금 악덕 사장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, 이거 한 거야? 아, 진짜, 쉿 네가 앞잡이리래 호시 형의 비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저희 현치는 소고기 사주셨는데요? 뭐라고? 저희한테, 저희한테 소고기 사주셨는데요? lic B, 손. 좀 울고 싶잖아 다른 느낌을 주류해서 좀 올드 스쿨 약간 힙합을 기반으로 조금 안무를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동작도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. 어떤 동작인지 한번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짝짝짝짝 여기에다가 골을 넣어야 되는 거죠? 우리 레이더즈 체인지업과 디파틴 트라우마 퍼포먼스팀 흑사몰의 춤 보컬팀 바람개비가 그 영상들이 이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육비를 찍고 있습니다. 그런 설정이에요. 해봐. 됐어. 주욱이 놀다 보면 안 돼. 얘가 앞으로 뿌리면 저 바람 때문에 네 얼굴로 나와. 에너지 없이 하려면 스트레칭 좋아해요. 뭐 스트레칭? 굳이 내 앞에 생각해. 네. 아 저희 정규 정규 2집 T.A.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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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수고 박수 뮤직비디오가 끝났어요. 세븐틴 멤버들 너무 고생했고요. 빨리 캐럿들을 보고 싶은 생각에 정말 아직도 힘이 넘쳐납니다. 박수를 들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날까지 저희 세븐틴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세븐틴 대박 나자 박수 짝짝짝짝짝 일으키셨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잡았어 잘했어. 엠딩이 역시 시작 가자 끝났어. 이번에 박수니까 이 정도 끝내야지. 우짱짱짱짱짱